나혼장이 네 아빠란 말이야? 어머니 어머니? 어머니? 아빠가 그렇게 안된다니데도 기어히 여길 와있어 이 재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끼리 일해도 되는건가? 통포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거야? 일 풀으면 길은 있는데 영자씨로서는 쉬운 일 아닐걸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주식 받아 받아서 놔줘 다 물러서? 제가 아빠 딸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실 순 없는건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